그냥 가자 이거는 마이크 없이 니가 목소리 좀 크게 하고 가깝다 조용하고 그럼 할 필요 없잖아 응 그냥 가자 찍고 있어? 응 와 여기 있는 다육이들은 참 이쁘다 애들이 정말 이쁘네 니 건 다 죽었잖아 그러게 니 건 다 죽었지 얼어 죽었지 뭐 그러게 얼어 죽었지 쟤들 어떡하냐 저기 있는 애들이라도 잘 살려야 할텐데 이럴때 소낙비님이라도 있었다면 드디어 소낙비님이 와주셨어요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소낙비 힐링팜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사고를 쳤거든요 얼마전에 혹시 영상 보셨나요? 네 봤어요 베란다 문을 살짝 열어놔서 아이들이 냉에 입은 아쉬운 영상을 봤답니다 다른 분들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다육 생활을 배워가는거다 교육비죠 그래서 오늘 소낙비님이 와주셔서 제가 초보 탈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? 네 그래서 제가 키우고 있는 것들을 잘하고 있는 것들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게 부족하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걸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소낙비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네 한번 볼까요? 지금 이 아이들을 보니까 빈 화분도 있네요 네 맞아요 빈 화분은 이번에 푹 떠난 아이들이죠? 맞아요 눈치채셨네요 네 빈 화분에는 또 예쁜 아이들을 심어주시면 될 것 같구요 네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참 잘 키우고 계세요 아 그래요? 네 물도 예쁘게 들고 심어진 수형도 아주 예쁘고 보양도 예쁘고 이 아이는 참 잘 키우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는 베리 종류 같은데요 아 이 아이는 지금 풀분에 심어졌다고 해도 너무나 배양투가 밑에 내려가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통풍에 지장이 많거든요 아 풀분에 심는다 해도 식물을 좀 우위로 올려서 배양투 위에 가늠마사 마감투 한게 이 화분하고 이렇게 똑같이 아 수평이 되게끔 심어주시는게 아주 좋아요 네 이렇게 모아서 심어주세요 네 이 아이는 뭔가요?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네 분명히 올 때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아이는 지금 제가 보니까 적심을 한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적심을 하긴 했어요 네네 적심을 해서 아가들 얼굴이 많이 올라와서 자라시긴 했는데 정체성을 모르겠네요 너무 작아서 네 요런 아이들은 버려 안 돼 요 아이는 잘라주시고 요 아이는 포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요 아이는 참 이쁘네요 요 아이는 뭔가요? 화이트 그린인데 죽은 화이트 그린이예요? 화이트 그린이예요? 화이트 그린이가 냉해를 입었는데 색감이 정말 예쁘네요 죽은 거 아니야? 죽은 거 맞는 거 같아 아이고 죽었네 아 뿌리를 봐서는 모르겠고 요렇게 지금 냉해를 입었다고 해도 그늘에 내려놓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늘에요? 네네 이렇게 빛에 방치하지 마시고 다이 밑에 그늘에 놔두면 요 아이가 소생할 수 있답니다 아 그러니 요 아이는 희망을 좀 가져 보세요 알겠습니다 꼭 살리고 싶어요 쟤는 죽은 게 아니구나 그리고 요 아이는 네 지금 풀분에 있는 아이인데요 네 식물에 비해서 너무 화분 사이즈가 커요 네 그리고 안 이쁘죠? 네 요 아이를 네 요런 화분으로 이사를 시켜주세요 음 분갈이를 해주는다는 거죠? 분갈이를 해주시면 훨씬 더 이뻐 보일 거예요 좋은 집을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를 시키겠습니다 네